ilsoke 바랍니다. 자 기다려봐요. 시간 많이 안 끌꺼야 한 3, 4분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일단은 어..자시가서 야 서큘레이터 검색해보자 이거 파는사람있을것 같은데? 서큘레이터 미라클 서큘레이터 어 보 보 의 존나많아 이 사람이 존나많이 파는데? 이 사람? 야 이 사람 존나많이 판다. 이 사람한테 사자 그냥 이게 또 매소로 사는거니까 운이 좋을수도 있어요 야 하나씩 사면 되겠네 어 좋아 야 한번 질러볼게 여긴 우와 10레벨당 공격력 20일 증가? 야 공격력 증가인데 이거 근데 여기다가 공증가 쓴 거면 너무 아까워 이거 자 기다려봐 여기에 공증 쓰는 건 좀 아닌데 아 좀 아니야 크리티컬 30% 이런 게 대박이지 클라스가 안 나오잖아 자 기다려봐 아이템 드롭률 20% 030 증가 이거 봐 030은 잘 뜨는데 괜찮아 나 매수 많아 지금 030 괜찮아 멘탈 차려 멘탈 차려 인트 40 괜찮아 괜찮아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래 레전드리 빨리 떴으니까 자 덱스 40 괜찮아 괜찮아 자 새로 집 받았습니다 아 크리티컬 한번 터져주면 되는데 진짜 이게 안 터지네 마지막 하나가 이거 이 사람 파는 거 자 두 개 있네 두 개 일단 이 사람은 두 개 팔거든 야 이거 또 나왔다 패시브 스킬 레벨 1 증가 이거 아니 뭐 이상한 것만 나와 아이씨 서클 기다려봐 자 여기 설치 받았습니다 여기 설치고요 물량이 더 있을 거예요 잠깐만 와 이게 안 뜨네 이거 어 스카이 팔 이 사람도 파네 기다려봐 아 진짜 이거 크리티컬 30%가 되게 안 나오네 가보자 시발 전예산 털었다나 제발 형님 제발 이거 잡고 진짜 잡쿤 가야되요 제발 크리티컬 아 저 두번째 갑니다 자 잡쿤 갈거에요 하앗 아 씨마 명중률 10% 아 잠깐만요 아 씨 캐충을 더해 놓을걸 아 제발 아아 씨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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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나 얘들아 하나 이거 여기서 크리티컬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가자 갑니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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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잠깐만 위에 하나 있네 더위 하나 더 있다 잠깐만 위에 하나 더 있거든 기다려봐 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자 가자 가자 자 갑니다 아잇 아잇 쩌쩌쩌 아니 쩔같은 이 씨바 서큘레이터 개새끼네 이거 아아 나 열받네 이거 잠깐만 나 이거 개오바네 자 우리 서류씨 반갑습니다 와 이 개 논슨 진짜 쩌같은 논슨 잠깐만 아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일단은 작품 가구요 내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서큘레이터 있지 요거 내가 어 내일 그냥 멸망전 한 번 할게 내일 내일이나 오늘 새벽에 내가 멸망전 한 번 할게 그냥 이 씨바 이거 막 뜰 때까지 그냥 현질한다 내가 아 난 쩌같네 크리티컬이 왜 안 뜨지 자 기다려보세요 자 이제 작품을 가야되니까 자 작품 어 이거 아니고 보스 작품 노말 고 어 어 야 근데 카이저 지금 변신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변신을 제가 모아봐가지고 자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야 빨리 들어가야 얘들아 들어가자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야 만통 줄 사람 없냐 만통 형 지금 만통 필요해 얘들아 만통 만통 가열아 만통 있냐 야 만통 누구 만통 누구 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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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줘봐 어 형 만통 필요해 지금 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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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근데 지금 바로 잡는건 아니고 열두시에 추천 받고 잡습니다 좀 미리 말합니다 가열 자 만통 만통 추천은 받아야지 그치 가열아 올려봐 올려봐 대신 한 3분 이상으로 안 끌꺼야 시간 걱정하지마 자 가열이 가열이 5분 어 27개 27개 너무 적은데 일단 고마워 잠깐만 잠깐만 아이 어 12시 전에 안들어가면 입장에서 손해보잖아요 내일 자쿰이랑 카쿰 더 잡아야되는데 어 2분 남았다 지금 2분 남았거든 괜찮아 괜찮아 충분해 충분해 지금 들어가면 돼 자 기다려볼게 괜찮아 괜찮을게 오 X댔다 시발 야 야 야 빨리 봐 부스 부스 야 야 야 야 야 야 빨리 빨리 매칭해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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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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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댔다 잠깐만 매칭 매칭 잠깐만 매칭 아 카이저 저거 게이지 채우려다가 게이지 저거 게이지가 전부 다 안차있는데 점점 깎이는데 이게 자 기다려봐 게이지가 전부 다 안차있길래 그 때 이따가 펠 잡을 때 그 한 번 게이지 채워야 되겠다 기다려봐 오 X댔다 x4 X댔다 x4 X댔다 x4 X댔다 x6 순접 돼 오 순접캭이 X댔야 그 도움을 줄 줄이야 잠깐만 오 기 обще 뭐라고 야 좋댔다 좋댔다 야 45분 전에 소환해야 되거든 어차피 5분 안에 잡아야 되거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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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세이브됐지 이거 어 두판 남았지 아 다행이다 일단 침착 좀 지우고 자 우리 세로씨 반갑습니다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레벨 90 카이저 노말자쿰 아우 여러분들 일단은 변신하고 잡을건데 일단은 변신게이지가 점점 깎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잡을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12시 3기 1분 전입니다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추천 5만개 돌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노말입니다 노말 노말입니다 이제 아닙니다 노말입니다 어그로 하지마세요 노말입니다 노말입니다 형님들 노말입니다 어그로 끌지마 노말이야 노말 어그로 끌지마세요 노말입니다 야 연발폭주 일단은 공백뛰우고 기다려봐 이거는 뭐 데미지가 쎄야되니까 기다려봐 공백뛰우고 공백좀 띄울게 잠깐만 자 우리 세로씨 반갑습니다 080 080 자 080 040 아니 좆갔네 이거 왜 공 야 100이 왜 이렇게 안뜨네 이거 아니 원래 100이 이렇게 안뜨진 않은데 아니 이거 몇개를 쓰는데 잠깐만 080 100 좀 나오라고 이거 왜 안나와 여러분들 빨리 잡으러 제촉하지 마세요 5분 안에 잡습니다 아 3분 안에 잡아요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예 공격력 안뜨네 그냥 080으로 하자 그냥 아씨 80으로 하자 자 여러분들 우리 12시가 지났습니다 형님들 우리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리고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추천한번씩만 쿠락이 쫙 받고 바로 달려볼게요 3분 안에 바로 시작해야되요 이게 5분 안에 소환을 안하면은 나가집니다 예 5분 안에 안하면은 소환 아 소환을 안하면 나가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거 해야됩니다 여러분들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리고 야 좋아 우리 와 뭐 지금 오는 시청자 지금 33,577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추천 여러분 2만개만 딱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만개만 갑시다 여러분들 아 만개 돌파 야 우리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만개 돌파 좋습니다 지금 자 자꾸 밑에 잡을거에요 이거 45분 되기전에 이 카운트있죠 남은시간 이거 45분 전에 잡아야 안나가져요 그전에 소환을 해야되서 어차피 빨리 잡아야되 2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하루가 바뀌었어요 하루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엄지 모양 누르시면 되구요 어 이전에 눌러주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눌러주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있구요 2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야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금 3만5천분가량 있는데 2만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2만개만 딱 찍고 갈게요 야 2만개만 찍고 갈게요 새로주실 받았습니다 자 새로주실 받았습니다 어서오시구요 자 2분 남았다 2분 안에 갈거야 2분 안에 갈거야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2만개만 해주세요 2만개만 어 우리 여러분들 항상 제가 3분의 2정도 받고 가거든요 2만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우리 1500개남았네요 좋댔다 좋댔다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릴게요 1500개만 1400개 아 바로 갈거야 바로 갈거야 바로 갈거야 오늘은 바로 갈거에요 자 1200개 1200개 추천만 딱 2만개 찍고 바로 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2만개만 딱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나 같으면 더러워서 해주겠다 그치 2만개만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갑니다 자 매니저분들 올려서 다 강퇴하세요 백라님 다 강퇴하시고 아이디 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3분 안에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추천 좀 받고 갑시다 12시인데 에? 제가 시간 끄는게 아니고 추천은 받아야지 12시인데 어떻게 그러면은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2만개 감사합니다 아우 2만개 됐다 야 그거 아이디 전부 다 적으세요 위로 올려가지고 자 이제 가볼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1분 안에 시작해야돼 1분 안에 시작해야돼 어차피 자 갑니다 45분 전에 이거 소환을 해야 안나가죠 잠깐만 아마 내가 알기론 그럴꺼야 잠깐만 자 우리 3시 많았습니다 6시구요 갑니다 일단은 뭐 스킬을 쓸게 뭐있냐면 0번이랑 이거랑 자 뿌리기 했구요 패드 있구요 그리고 요거랑 공격모드 공격모드 자 공격모드 좋구요 자 세로시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고요 자 갑니다 진짜 갑니다 아 존나 쓸거 같은데 이거 데미지 자 지금부터 레벨 90 카이저 노말자쿱 소홀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들어갑니다 에잇 자 노말자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변신해주구요 변신 좋구요 야 존나 센데 데미지 와 잠깐만 데미지마 와 미쳤네 데미지 이거 잠깐만 아 일단은 왼쪽팔 되게 좋구요 왼쪽팔 하나 좋구요 자 왼쪽팔 하나 더 자 아래 하나 더 자 잠깐만요 자 위에 하나 더 위에 하나 더 야 야 레벨 90 자쿰이 이정도면 되게 빠른거거든 잠깐만 자 오른쪽이 오른쪽이 자 우리 설호슈 망갔습니다 설호슈 망갔습니다 이거 기본공격이 빠른가 잠깐만 기본공격이 났나 잠깐만 잠깐만 아 기본공격이 나는거 같은데 기다려봐 야 존나 센데 야 개빠른데 야 데미지마 와 미쳤네 이거 야 데미지마 존대는데 이거 데미지마 와 야 이거 개빠른데 야 개빠리 잡았는데 이거 자 설호슈 망갔습니다 어서주구 야 기가슬리셔 배우면 그 얘기가 다르지 이거 기가슬리셔 배우면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구요 여러분 카쿰은 레벨 105대 갈건데 자 기다려봐요 잘봐요 내가 이제 류드의 검을 레벨 15 올리면 끼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요거 류드의 검 있죠 이게 착용레벨 감소를 마이너스 25로 붙였단 말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낄거거든요 카쿰 네 이거 레벨 105대 낍니다 105대 네 150 제목인데 원래가 아유 클래스님 우리 백개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존나 세다 닐봐 미쳤네 야 근데 더욱더 어메이징한거는 시청자 우리 산만들 3만 7천분이 오셨다는거 야 메이플스토리 방송에서 3만 7천명이면은 진짜 이거는 역사입니다 이거는 아 여러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아 정말로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학교 잘 갔다 오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잘 갔다 오시고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아 마흔살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bj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크리스마스 날 잘 보내시고 예 크리스마스 날도 잘 보내시고 뭐 한글날인데 예 한글날 지났지 그래 그래 야 얘들아 데미지 일단은 한글 그 데미지 이펙트 없어졌거든 존나 편하네 이제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존나 편해졌다 지금 형님들 우리 추천 좀 해줘요 진짜로 내가 텐미닛까지 썼는데 2만 2천분 누르셨는데 추천 안한 사람이 만 4천명이야 존나 많아 자 자 잠깐만 여러분 이제 좀 사냄테로 바꿔서 레벨업 할건데 어 어빌리티 이거 좀만 이따가 돌릴게요 지금 말고 레벨업 좀 하고 급한게 아니어서 아 이따가 카쿰 한 번 더 갈거에요 카쿰 카쿰 아마 갈걸요 갈걸요 아마 어 제가 이제 어디갈거냐면은 듀파라고 존나 사는 그 레벨업 빠른데가 있어요 여기 레벨업 착살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마리랑 경험치 막 1만이 넘어 야 흑보야 일로와 듀파로와 듀파로 흑보야 듀파로와라 듀파로 알겠지 흑보야 듀파로와라 아 잠깐만 녹화 이거 야야야 이거 보스 이거 녹화 따로 했어야 됐는데 좋댔다 이거 명나바님 우리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깐만 잠깐만 경축비도 먹어야 되는구나 경축비랑 잠깐만요 경험치 축적의 비약 어 여깄다 자 1.5배도 먹었구요 여기 경험치 되게 빠르거든요 레벨업 진짜 빠르거든요 경험치 올라가는거 보시면은 장난아닙니다 이거 야 근데 좋댔다 나 이거 스킬 안찍었네 나 이거 스킬도 안찍고 자꾼 잡았네 아 나 진짜 병신인가 나 뭐하지 나 이거를 깜빡했네 야 이거 윙비트 마스터 하는건가 여러분 윙비트 마스터 이거 뭐 마스터 해야되요 전부다 마스터 되요 패트리 빼고 전부다 마스터입니까 패트리 파이트 이거 빼고 마스터 체인 마스터 하라고 일단은 잠깐만요 일단은 체인을 찍으라네 패트리 자 우리 쇠르신 반갑습니다 여기 경험치가 좀 빨리 업하는 곳이라 여러분 보실만 할거에요 여기 주파라는 곳인데 레벨업이 진짜 빠르거든요 야 흑보야 심주로 빨리 안오냐 파티 초대 흑보 흑보야 자 아 흑보야 초대받아봐 야 흑보 없네 품세댁 비죽좀 해주마 아 체인빼고 다 마스터에요? 괜찮아요? 스킬 그 빼는거 캐시템 있으니까 상관없어 자 서르신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험치 올라가는거 보세요 장난아닙니다 진짜 장난아닙니다 미스가 지금 좀 심하긴 한데 미스가 좀 심하긴 한데 경험치 올라가는거 보시면 여러분 놀랍니다 진짜로 야 기간티보다 여기가 나 지금 레벨이 낮아가지고 아 경험치 존나마 와 벌써 10% 씨바 방금 레벨업했는데 20% 이게 바로 고자본 클라스 아니겠습니까 바로 30% 가구에요 자 서르신 반갑습니다 레벨업 존나 빠릅니다 와 지금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네 야 야 진짜 와 데미지 존나 세다 이거 데미지가 세가지고 금방 잤네 와 이거 지금 랩체가 좀 심하거든요 40랩체라 미스가 심한데 와 시원하다 진짜 우리 꼬꼬마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개세다 진짜로 그죠 와 데미지 지리네 이거 윙비트 써보라고요 윙비트 써보라고요 윙비트는 지금 윙비트 안좋아요 윙비트는 여러분들 보스용입니다 사냥용이 아니고 별로에요 자꾸 윙비트 쓰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윙비트는 보스용이에요 보스용 자 소리좀 받았습니다 자 내려가자 여러분 레벨 100 찍으면은 수공이 차원이 틀립니다 레벨 100등 먹기는 줄 아세요? 드래곤 엠블렘 공격력 42% 방구 40% 공격력 42% 크리티컬 블랙노바일 정수 이거 두개만해도 공격력 82%입니다 여러분들 존나많이 올라가요 예 이거 두개만해도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오늘 일단 레벨 100 금방 찍자 일단은 100부터 찍자 얘들아 아 방제 바꿔야되는구나 자 우리 서류 좀 받았습니다 카이저 백옷 백옷 찍고 류드 착용하기 자 스루슈 파였습니다 여기는 왜 방해가 없나요 여기요? 그 여기는 애들이 체력이 높은 곳이라 예 무자본 애들은 세틀을 못해요 예 그래서 방해를 못합니다 웬만한 애들은 그 무자본들은 데미지가 1터요 여기는 그 데미지 센 사람들만 오는 곳이라 예 그래가지고 잠깐만 울프님 우리 초콜릿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12시 지났습니다 그니까 레벨 100되고 전직해야 낄 수 있어요 예 안 껴지더라구요 내가 껴보니까 안되더라구요 아 윙비트는 보스에서 좋은거야 윙비트가 날리어버려라 봐봐 이거 잡는 속도 느려요 이거 이게 빨라? 그니까 윙비트 쓰는 시간에 그냥 요구하는게 나 우리 초콜릿 감사합니다 블랙 못 낀다구요 제가 해봤는데 안 껴지더라구요 레벨 100 찍어야 되나봐요 야 순정아 진짜 세틀 넣어 야 랩 100 빨리 찍게 임마 아 진짜 세틀하고있네 아가씨새끼야 씨마 그럼 지금 야 시청자도 많은데 씨마 연예인 니 이미 연예인이야 임마 지금 방송타가지고 자 세르시 받았습니다 원래 순정방이 맨날 세틀하는 앤데 오늘은 세틀 안하겠다고 하네 자기도 방송 보는게 재밌나봐 아 우리 판다공님 우리 초콜릿 심하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변신 지금 못해요 게이지가 차야되요 오른쪽 위에 빨간색 게이지 있죠? 요게 차야됩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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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요거 요거 차야 그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세르시 반가워요 일단은 뭐 93 됐구요 7원만 하면 아이템 풀템 낍니다 우리 닝게님 우리 감사드립니다 초콜릿 10개 고맙습니다 야 러프르나 너 세틀하러 온거 아니지 그래 세틀 안하네 어 착하네 아 세틀하러 온 줄 알고 놀랬네 자 레벨업할게요 자 93입니다 우리 C90퍼님 우리 고맙습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잡아주고 자 좋습니다이 우리 간산이님 우리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러분들 우리 추천 우리 새벽관식까지 3만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호하이님 우리 초콜릿 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국 들어가시면은 유튜브 녹화영상이 1700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난 방송 다시 보려면은 제 유튜브 많이 많이 구독하기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독자가 2만명 가능하네요 우리 추천 부탁끼님 우리 감사합니다 초콜릿 고맙습니다 얘네 룬 레벨이 딸려서 안 돼요 레벨 110부터 가능합니다 아니구나 얘네 레벨이 120이구나 어 레벨 100부터 가능해요 100부터 지금 미스가 너무 심하네 우리 푸이님 우리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봄새댁 이거 경험치 먹냐? 야 봄새댁 너 경험치 먹냐고 내 추가 경험치가 이거밖에 안올라 야 이거 경험치 먹는거 같은데 봄새댁 너 지금 이거 경험치 들어오지 귓말해봐 안먹는다고? 우리 스킨님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닌데 이거 들어오는거 같은데 이거 와 데미지 근데 지린다 이거 핫댐이 뭐 3,400만 이러네 야 얘들아 핫댐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여섯발인데 오 장난아닌데 이거 핫댐이 한 번 때릴때마다 짧은 요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난 사냥할때 그 bcm을 안키거든요 근데 그거를 깜빡하고 있었네요 어쩐지 시끄럽더라 아 정벌 요즘 정벌이 요즘 없어요 정벌은 스틸 안하구요 이제 득포자매들만 바이킹보다는 여기가 더 빠를거 같은데 스틸이 없으면은 너네 스틸하지마 야 이 새끼 스틸 왔는데 데미지가 육만뜨네 병신새끼가 그 데미지로 스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저 데미지 육만 누구냐 저 새끼 저거 저 새끼 듀얼블레이든가 브금키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포스잡을때는 보스의 맛을 살리려고 브금을 켜드리는데 브금키면 정신이 없어 얘들아 브금보다 내 목소리 듣는게 나아 나도 브금있으면은 내 목소리가 커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목소리 듣는게 나아요 아 인정못해요? 아닌데? 팡이님 졸려요 켜주세요 그래? 아 브금키면 정신없는데? 자 기다려봐요 그럼 제가 브금 다른거 켜줄게요 다른거 자 기다려보세요 어.. 다른거 자 새로우신 밟았습니다잉 요거는 어때요 요거 신나지않아? 자 리노글 로비 야 레벨 95됐다 5 남았다 백대면은 존나 세집니다 여러분들 아니 애새끼 레벨 세틸 존나하네 카이저가 윙비트 백대면이 존나 힘들대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카이저를 또 육성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 한번 역사를 써보겠습니다 템이 일단은 받쳐주기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레벨 95 카이저입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오지 우리 그거병치머금님 우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거의 미스 안뜨니까 요걸로 잡자 아 그래도 미스가 심하네 이거 느리네 자 잠깐만요 형님 요즘 메이플돈 어떻게 빨리 버나요 가까운 중국집 가셔가지고 배달 뛰세요 그러면은 아이템 머시기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질하시면 돼요 그 메이플 안에서 돈 벌라고 하면은 힘들어요 현질이 짱이에요 뭐니뭐니 해도 현질입니다 뱅크님 우리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밖에 나가서 알바에서 현질하는게 메이플 안에서 게임돈 버는것보다 빨라요 훨씬 두배이상 빨라 그 뭐하노 메이플에서 돈벌이하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돈 번 다음에 뭐 큐브같은거 사가지고 아이템만 주면 되지 야 애들아 따라오지마 아마 좀 레벨 좀 하자 일단은 경험치는 잘 모르거든요 자 서류시 받았습니다 자 서류시 받았습니다 자 좋아요 크루왁 30폭 띄운 카이저의 운 좋은 서큐을 사보세요 저 돈이 없는데요 성인곰대지님 황희형 카이저 언제까지 하세요? 저요? 이건 오래하죠 나중에 뭐 재미로 소울마스터도 같이 키울 생각이에요 카이저랑 소화를 같이 할건데 두개다 그냥 포템을 맞춰버려가지고 소마는 나중에 재미로 한번 육성해볼라고 어 카이저 고렉되고 하면은 뭔가 좀 심심하잖아 그지? 그때 소마도 해볼라고 우리 초콜릿 주신분 고맙습니다 자 4원만 올리면 됩니다 그럼 템깁니다 형님도 우리 추천 우리 3만개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 해적템 전부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적을 안합니다 그쵸? 전섭지작팀들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해적을 네 저희 여러편 형님이 다 사셔가지고 전부다 일괄로 처분했습니다 황희형님 개그방송 계획 있나요? 개그방송이요 개그방송은 그냥 뭐 심심할때마다 하는건데 지금 일단은 육성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없겠죠? 황희형님 얼마 나왔어요? 세누슈 더 텀바라가지고요 8천만원이요 황희야! 무슨 리니지냐 8천나오게 장난이고 비밀입니다이 자 세료씨 받았습니다 자 기다려봐요 황희님! 아이템 좀 보여주세요 저요? 별로 안좋아요 이런거 자 세료씨 받았습니다 어서오시구요 그냥 뭐 평범한 아이템을 끼워있습니다 그냥 요런거 예 요런거 예에 자 우리 세료씨 받았습니다이 흠 일단 여러분 레벨 100 다 찍으면은 일단은 뭐 일단은 되게 세지기때문에 여러분들 방송보시기가 좀 쓰읍 재밌을겁니다 왜냐면은 데미지가 엄청 올라갑니다 아 종말로 많이 올라가기때문에 유럽님 우리 세계로 편가하게 감사합니다 자 기다려보세요 자 근데 애들이 이거 너무 따라다니네 야 한글날 그거 너무 정신없었지 그지 아니 한글날은 정말 좋지만 우리의 그 뭐 이렇게 좋은 날인데 근데 그 메이플스토리가 한글날 기념 뭐 데미지 패치를 했단 말이야 이거 존나 정신없어가지고 아 그래 이제 이제 좀 볼만하네 아니 데미지가 안보이니까 그게 이뻤다구요 데미지 그 구분하기 존나 힘들더만 아니 아니 데미지 보여주려면 이렇게 뜨든가 120만 요런식으로 한글로 써주든가 1 2 3 0 4 6 막 이런식으로 쓰니까 어이가 없더라구요 어이가 없더라구요 자 스무치 받았습니다 일단 레벨 100까지만 여기서 찍을게요 기간틱이 더 빠른 빠르다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흥 흥 흥 얘들아 진짜 스뜰하지 말자 진짜 아 어디가 어디가 자 레벨 97입니다이 저 새끼 시바 그 캐럿슈터 데미지도 안나오는 새끼가 스뜰한데 또 팡이님 바람의 나라 방송도 하셨나요 네 바람했었죠 옛날에 딱 작년에 했네요 딱 이맘때 했네요 이맘때 그 때 바람의 나라 할 때 그 용마제 10검을 끼고 다녔는데 바람의 나라 템도 다 팔았어요 그 바람의 나라 템 1800정도 나왔나 아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바람도 그 재밌었어요 그 검신이었는데 네 용마제 10검을 꼈거든요 용마제 9검 위에꺼 풀템을 맞췄는데 바람은 생각보다 메이플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더라구요 네 메이플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메이플은 정말 풀템 맞추려면은 어 힘들어요 나 정말 이거 정말 힘들더라구 자 초콜릿 감사합니다 팡이님 실례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직업이요 그런거 실례일 것 까지 없고 그냥 물어보세요 카이저입니다 눈이 좀 안좋으신가봐요 자 우리 유림님 우리 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잡아주고 자 우리 공사님 우리 감사합니다 초콜릿 고맙습니다 만나님 우리 초콜릿 감사드리구요 자 일단은 뭐 카이저라는 직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 시청자 우리 25,000분이 함께 랩으로 파는 장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어우 우리 새벽 1시가 다들 가구요 우리 여러분 새벽 1시까지 추천 3만개 가능할까요 아 우리 형님들 부탁드릴게요 6,900개 남았네 6,900분 추천 안하신 분들 지금 막 야동 갔다 오.. 야동 보고 오신 분들 추천 아직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쿨하게 쫙 눌러주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추.. 오늘은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으니까 아 오늘 3만개 딱 찍고 내일 한번 6만개 찍어보고 싶은데 아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일단은 뭐 카이저가 되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키워보는건데 아 우리 초콜릿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디 올라가 에이씨 우리 덜커팩님 우리 벌써 2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레벨 9, 레벨 100 다 돼간다 야 레벨 100 끼고 100돼가지고 딱 풀템을 착용을 하면은 에이 지린다 이거 그지 우리 초콜릿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좆됐다 이것도 지리네 이거 우리 초콜릿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팡이님 기가슬래셔요 아 여러분 레벨 105때 류드웨이검이랑 같이 낄까요? 나 그거 굳이 레벨 100때 딱 낄 이유가 없는데 이거 야 105때, 105때 껴야 되겠다 그래야 재밌지 류드까지 껴야지 딱 같이 3개 다 껴야 존나 어메이징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레벨 105 찍고 105 찍고 다 끼게 그냥 에이 105 찍고 끼는게 재밌지 아 그냥 껴줘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원하시니까 레벨 100때 껴줄게요 류드웨이검은 레벨 105때 깁니다 105때 자 레벨 98이네 야 아이템이 진짜 좀 많이 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써클님 우리 서프트카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백오테 같이 끼자구? 같이 끼요 뭐 아니면 마르 항의님 바이킹 가요 바이킹이요 바이킹 가야되는데 음..잠깐만요 바이킹으로 가서 사냥할까? 오케오케 바이킹 가자 바이킹이 조금 더 잘 오르거든요 경험치가 얘네가 추가 경험치가 6100이지 그러면은 12000에 플러스 6000이란 소린데 바이킹은 보시면은 몇이냐면은 6500 한 2000, 23000정도 더 먹는데 얘네가 랩 차이가 별로 없어요 똑같아가지고 별로 차이가 안나서 자우리 서로씨 반가워요 팡이병신 보여주세요 팡이병신이요? 팡이병신nost perdurarAA suction 야이거 안쓰지나 이거? Peninsula ingerl sua 허앗!! 허앗!! 허 sh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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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mmeität 야 좋아~~ 야 크리티컴 크리티컬 ihan 좋아 핸드위치 마 시바 200만 300만 떼네 발당 크리티컬 막 200만 600만 400만 600만 500만? 서브و shade받았습니다 추천하면abeth 부탁드립니다 여기다 엠버 버프 이런거 쓰면 더 쓰지지 그지? 엠버 버프로요? 자, 소리 좀 받았습니다. 야, 대비지 지리네 그냥 캬... 지립니다 그냥 레벨 오버 야 이거 변신하면 사내속투가 되게 빨라진다 변신하면 기동성이 좋아져가지고 사내속투가 되게 빠르네요 이게 어, 존나 빠르다 그지? 와, 진짜 이거 막 손갈이동하는게 되게, 대박 사기네 이거 팡이형웅남님 우리가 서두릅니다 고맙습니다 여구나 레벨 100 없게 끼면 안되냐? 한방에 공제하는게 멋있을거 같은데? 자, 새로주 받았습니다이 나 별로야? 팡팡이형님 우리 서두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5때 끌까? 105때? 야, 105때 그 한꺼번에 같이, 같이 끼는게 멋있지 않냐? 어, 한꺼번에 같이 끼는게 낫지 않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아, 105때 한번에 끼는게 낫지? 아, 전직하자고? 아, 전직부터 해야지 그래 일단은 전직하자 이거 전직캐스트에요? 아니네 이거네 흑기팡이라고 하던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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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누구세요? 이거 어디서 들리는거지? 놀라지 말고 잘 듣도록 해라 나는 너의 전임인 선대카이저다 선, 선대카이저? 내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노잼이네요 넘기했습니다 윤명형님 우리 뱁서 100오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우리 윤명형님 우리 100오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야 우리 감사드립니다 윤명형님께서 우리 뱁서 100오개를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유 잘 쓰겠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플리 우리 팬가입 감사드리구요 고맙습니다 장비칸을 비우래 기다려봐 자 4차 전직 갑니다 렛츠고 전직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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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엠블렘을 하나 주네 음 좋겠다 이거 데미지 존나 올라간다 자 수공 올라가는거 보여줄게 장난 아닐텐데 진짜 이거 야 이거 뭐 이상 이거 마하카이저 의지랑 뭐 이런거 드래곤 엠블렘 줬는데 이거는 안쓰는거야 아 우리 별풍선클럽님 우리 백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야 우리 별풍선클럽님 우리 백개로 통큰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잘쓰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백옥대 한꺼번에 꼈으면 좋겠어? 백옥대? 그래 뭔가 좀 그렇지? 백옥대 한번 끼자 아 윤명이형님도 백옥이 주셨는데 그치? 클럽님 우리 백옥이 백개로 어 여러분 한꺼번에 껴야 재밌어 왜냐면은 데미지가 팍 올라가니까 그니까 지금 끼면은 데미지가 쪼금 올라가고 그때 백옥대 또 쪼금 올라가잖아 그거보다는 레벨 105찌고 한꺼번에 팍 쎄지는게 짱이지 안그랬냐? 그 내 말에 일리가 있지않아요? 자 세루시 봤습니다 진짜 레벨 105까지 얼마나 걸리는데요 105요? 금방이에요 이거 한 10분? 한 10분정도? 10분밖에 안걸려요 10분밖에 금방이야 이거 세루시 봤습니다 여러분 10분 10분 겸치 올라가는거 봐봐요 존나 잘오르죠 네 애들이 세틀만 안하면 되는데 여러분 세틀하지 마세요 진짜로 야 코비길드 존나 많네 그냥 스틸하지 말고 애들아 자 기다려봐 자 세루시 봤어요 어 세틀 안하네 원래 코비길드 저기가 막 세틀했었는데 이제 세틀 안하네 이 새끼는 데미지 낮으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자 세루시 봤습니다 그 데미지 낮은 애들은 그냥 무시하면 돼 그치? 105 찍고 제가 확실히 데미지 퍼스트해지는거 보여드릴게요 야 설마 레벨 105에 버프 안받고 맥스공이 나오는건 아니겠지? 아이 설마 레벨 105에 맥스공이 나오있네 설마 스킬좀 찍으라고요 아 스킬 찍어야 되는구나 드래곤 슬래시 3차 강화 공격력을 15% 추가 강화 요것도 있구요 오 기가 슬래시요 잠깐만 애들아 4차부터 보자 자 기가 슬래시요 야 요게 그 전설의 스킬 아닙니까 이거 그 보스 잡는 스킬 그치? 요게 그 전설의 스킬이랍니다 여러분들 요게 요게 그 전설의 스킬이래 와아 이게 공속이 그렇게 빠르대 잠깐만 자 소드 스트라이크 찍어야 돼요? 이거요? 이거 왜 찍어요? 소드 이거 찍어야 된다고? 야 그 뭐뭐 찍을까? 오 야 야 신기한게 좀 많은데 야 뭐뭐 찍어야 돼? 소드 우와 이거 사냥 스킬이구나 야 이거 소드가 다수기야? 어 얘들아 다수기네 다수기 야 다수기 좋네 그럼 여기서 그 오 레벨업 빠르겠네 그러면 다수기 쓰면은 자 기가 슬래시 일단 레벨업부터 하고 찍는게 낫지 않나 이거 지금 찍을게 없어가지고 얘들아 이거 찍을게 없어 자 스리시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버티컬 커넥트 이거 이동수단 일단 이거는 어따 놓는게 편할까요? 아 졸라 애매해 아 이거 어따 놓지 이거를 시? 아 V에다 놔야되겠다 V에다가 응 V에다가 캐논슈터처럼 똑같이 해야되겠다 나 V에다 놨거든 맨날 자 기다려봐요 자 기가 슬래셔 와아 공속 형님들 이거 공속 장난아닙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시바새끼야 세틀좀 하지마봐 세틀좀 보게 아니 얘 새끼들이 이거 조까만 잠깐만 카이저는 평타 안써요? 그래요? 이거 뭐 포스터도 있나? 고속이 조금 느린거같은데 아닌가? 파이님 드슬 찍어요 드슬이요 드래곤스 대신 이거 에에에 여러분 이거 말고 이게 짱인거 같아요 와아 지리네 이거 전체공격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우 지린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사냥속도 장난아닌데 이거 야 요게 요게 짱이네 레벨업할때네 자 그럼 슬래시 받았습니다 야어어어 오 좋아 평타 쓰지마 여러분들 카이저는 평타 안써요? 간다아 카이저는 평타 안합니가? 평타 원래 안쓰는거야? 자 슬래시 받았습니다 카이저는 원래 평타 안써요? 아 원래 안써요? 아 그래요? 아 데몬슬레이어는 쓰는데 얘는 안써요? 아아 그래? 그럼 뭐 뭐 쓰는데? 기가슬레이셔랑 이거 쓰는거야? 기가슬레이셔랑 이거? 자 그럼 추천해보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니 미친 관종들 존나봐라 이거 봐 진짜 병신들인가? 와 나 개관종들 진짜로 아니 레벨업을 좀 빨리 할라고 해도 아니 진짜 정신병있나봐 쟤네들 자 좋아요 일단은 100일 됐네요 아니 스틸범이 존나 재미없게 만드네 그지? 팡이형 범세댁이 동생인가요? 여동생인가요? 저요? 범세댁? 저러는 동생을 둔적 없는데 아 맞다 지금 시매바지 아 죄송합니다 범세댁님 에 동생이에요 우리 랄라삼기물이 초콜릿 42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일단은 사냥을 좀 하고 성타 써봐요 파이저님 평타요 평타는 카이저는 평타를 안쓴대요 기가슬레이셔를 쓴다고 하더라구요 찌거님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야 근데 경험치 잘 오르네 스틸틀범만 없으면 그지? 아 졸라 많이 오르는데 이거? 야 이거 봐 경험치 올라가는거 봐봐 경험치 봐봐 와 팝팝 올라가 그지? 경험치 장난 아니네 아 경험치 보소 야 지린다 그지? 평타보다 요게 나은거 같은데 이게? 어 이거보다 이 어드밴스드 소든가 뭐 이거있지 평타보다 요게 나은거 같은데 평타도 괜찮은데 어 평타도 괜찮은데 야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거 같은데 황희님 3차 3차 스킬 마저 안찍이시네요 아 윙비트요? 에이 찍어야죠 이거 자 잠깐만요 윙비트 찍고 페트리 파이트 이거 찍는거 맞죠? 요거 페트리 파이트 야 3차 전부 다 마스터되네 우리 모니터링 모니터링님 우리 펜강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레벨 102가 됐구요 자 3만 올리면은 류드웨이검 낍니다 류드웨이검 좋아요 자 가자 자 형님들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변신 안돼요 아니 관종새끼들 진짜 시바 와나 야 너네 실패좀 하지마 어? 로미오보다 여기가 빨라요 로미오보다 자 기다려봐요 아 로미오보다 여기가 빨라 자 배구까지 한번 찍어보자 아 우리 마라니블리 벌써 두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3시 반갑습니다이 파인님 어빌리티 복지속인가요? 아니요 저 어빌리티 돌리다가 망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짜증납니다 지금 파인님 피라미드 가시면 안되나요? 피라미드같은 경우에는 아니 피라미드는 가면 안돼 피라미드를 왜가냐 피라미드는 그거는